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요즘에 재개발 관련된 상품이 아니면 아예 장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동의서를 걷고 있다. 여기는 앞으로 신속통합재개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지역의 신축빌라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으면 아예 재개발 관련성이 없으면 아예 쳐다보지를 않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일찌감치 여러분들에 대한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선회를 했는데 저도 약간 회의감이 급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그렇게 떠들어서 이게 될 일이 아니구나. 지금 나라에서도 우리 노후생활에 대해서 어떤 불안한 부분을 시리즈별로 계속 내놓고 있는데 참 안 먹힌다. 너무 불감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면서 저도 많은 회의감을 느끼고 다시 저도 재개발로 여러분들께 제가 사실 제일 잘하는 건 재개발이거든요. 다시 돌아가야 되나 회사의 존폐를 위해서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재개발 후보지 취소구역이 나온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수유동 170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자동 337-8번지 일대가 구역이 취소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자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면 시작하는 것들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재개발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내가 구입한 물건들이 재개발이 안 되면 어떤 활용 가치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은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그게 그 금액에 과연 거래가 되고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으면 지금 매각이 안 되는 시점에서 내 물건이 재개발 구역에서 이탈이 됐을 경우에 그 물건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내 나이는 지금 어떻고 앞으로 내 미래는 그 돈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제발 노후생활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첫 번째는요. 신통기획은 공공이 민간의 정비사업을 지원해. 공공이 뭡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니네가 돈 버는 사업이다. 신통기획은 공공이 민간의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공공은 사실 민간과 별개예요. 별개. 이거는 니네가 하는 사업이지 않냐. 근데 내가 지원해 줄게. 사업 속도를 앞당기겠다. 사업 속도를 앞당길 테니까는 공공기여를 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획기적으로 빠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읽어보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가지고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완화해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을 2년가량 단축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5년을 2년가량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업이 7년 걸리는 걸 2년 당겨주는 게 아니고 15년에서 2년 정도 당기면 그게 뭐 15년이나 13년이나 뭔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다만 그에 따른 공공기여가 요구된다. 이번에 여의도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공공기여 부분으로 노인 데이케어 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을 이번에 받아들였죠. 그런 개발이 되면서 너 공공기어로 이런 걸 해야 된다. 기부채납이 좀 과도해지는 거죠. 원래 이만큼 기부채납하면서 용적률을 받았는데 더 많은 공공기여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신통기획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24년 올해 1월 정비구역에 진영된 중남구 면목 7구역 하지만 면목 7구역도 입주까지는 최소한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신속이죠. 신속 신통기획이 제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서 재개발 구역 기간 단축 재개발 간소화 이런 단어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요. 거기에 대한 관련 기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결국은 민간이 하는 사업이에요. 강제성을 띄고 있는 게 아니라 공공은 지원만 하는 거지 강제성을 띄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민간이 결정을 하는 건데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재짜붙은 사업은 원래 탈이 많은 사업입니다. 강제성을 띄지 않고 지원한다고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20년이 넘게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간이 하는 사업에 사업 이름만 재개발이 아니라 신속통합이라고 신속자를 붙인다고 해서 그게 빠르냐? 아니에요. 우리 일반 버스에 신속버스라고 이름만 바꾼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버스가 막 빨리 달립니까? 아니잖아요. 말이 빨라지네. 말이 신속해지네. 말이 신속해져. 참 하여튼 답답합니다. 이게 단어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빨리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제발 속지 말고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또 보면 신속기획 후보지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당연히 속도를 못 내죠. 서울시는 지난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 정비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는 위반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반대가 많아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배제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냥 사업이 진행 안 되면 뭐 니네들 공공기여도 잘 못할 것이고 그럼 신속통합의 의미가 없네. 빼버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진행 안 되는데 내가 신속통합이라는 이름을 계속 걸어놓으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진짜 정치적으로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오세훈 시장께서 신속통합이라는 것을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을 지정을 막 해놨어요. 그런데 사업이 진행이 안 돼. 그러면 내가 한 것에 먹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치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아예 다 빼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정했는데 서울시가 신통기획 공공성을 확보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는 후보지는 버리고 가겠다. 당연히 버리죠. 내 이름에 먹취를 하는 거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겠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는 후보지는 신통기획 철회, 당연히 철회하죠. 당연히 철회하지. 지정했는데 잘 안 되면 야, 네가 지정한 거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아예 없었던 걸로 지워버릴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잘못했을 경우에 물론 시간이 지나서 예전에도 정비구역이 2004년도에도 정비구역이 막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취소가 되고 다시 또 최근에 지정된 것들도 있긴 있어요. 20년이 지나서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철회되면 또 시간이 되면 또 지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잘 참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그 돈 없이 잘 살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게 취소가 됐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또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들어가 사실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항상 좋은 내용만 보고 장미핏을 보고 최선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투자는 최악을 생각하고 투자를 또 해보셔야 됩니다. 재개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재개발에 대해서 솔직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방송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속통합 자기의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질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슬슬 지우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좀 더 신중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될 만한 것들을 잘 선정하셔서 투자해서 제발 노후에 돈 없어서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